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는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09년 5월에 출고된 2010년식 기아 소렌토 R 2.2 이륜 TLX 최고급형 등급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9만 1000km 오토미션이고 판매금액은 660만원 성능상태 전공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09년 5월 21일 출고 2010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9만 1635km 밴순수리 없음 사고 없음 밴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수는 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상태 전공기록부 상으로는 올 양호한 전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휠 내게 타이어 내게 전부 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 보니까 휠은 오른쪽 밑에 거 살짝 기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정도면 진짜 깨끗한 편입니다 엔진 룸, 내비게이션 상단 내리, 버튼 시동 스마트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9만 1742km 오토 미션 조수석에서 찍은 사진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핸들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뒷좌석 열성시트 미끄럼 방지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버튼 시동 스마트키 트렁크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차가 너무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09년 5월에 출고된 2010년식 비아 소렌토알 디젤 2.22륜 TLX 최고급형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9만 1635km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66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